이처럼 조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바이든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역시 백악관을 비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식이 이어진 하루였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기고 간 두 가지의 관심들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긴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달한 손편지입니다. 이는 역대 대통령들의 전통으로 후임자에게 손편지를 전하며 새 행정부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임 대통령에게 주로 덕담을 남기는 것이 백악관의 오랜 전통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행을 따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손편지는 남겼습니다. 사적인 것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그 편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면 알 수 없지만 매우 관대한 내용이라고만 바이든 대통령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로 남긴 것은 바로 마지막 경호 명령입니다. 비밀 경호구 측에 앞으로 6개월 동안 가족 13명을 상대로 재임대와 동일한 수준의 경호를 명령했습니다. 문제는 연방법에 따르면 퇴임 대통령 부부와 그리고 16세 이하 직계자녀만 종신 경호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즉 본인과 멜라니아 여사 그리고 현재 14살인 막내 아들 배런군만 경호 받을 자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3명이 아닌 13명의 가족이라는 것은 30살들이 다들 넘은 맏딸과 장남, 차남과 차녀, 심지어 맏사이까지 등 대통령 재임 시절처럼 경호하라는 것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대가족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비밀 경호구이 동요한 여행을 무려 4,500여 차례 이상 다니며 수천만 달러의 혈세를 지출해 논란을 삼바 있는데요. 이 워싱턴 포스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트럼프의 대가족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세계 최고의 값비싼 경호를 누리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